아 유튜브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께요 아이 진짜로 추수 갑니다 추수 어정이라고? 응 추수 아! 새끼 뭐야? 어 이번판 6기계 강인데? 6기계 503선 강인데 님들? 어정도 나오고? 아 고블린 어디갔냐고 댓길로 한번 할까? 503선 강인데? 6기계 503선 강? 아 봐서 뭐 또 도박이야 아이 그만해 이 중독자들아 아이 뭔 도박을 오늘 몇판을 하는거야 오늘 한 다섯판 하지 않았어? 뭔 도박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거야? 아 비온다 비와 아까 집에 들어올 때 차에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지길래 아 오늘 비 오겠구나 했는데 많이 오려나? 요즘에 진짜 일주일에 꼭 하루 이틀은 비 오는 것 같다 아닌데? 그죠? 본전만 찾고 갈게요 남사장님 문 열어주세요 밤선생님 본전 찾으려면 한참 멀었잖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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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거 자이로 나오지 않을까? 저거 넣으면? 얘네? 판단 오면 자이로 나오지 않을까? 님들? 아 뭐야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밀려 이거 챔심 귀찮아서 안해 챔심 8시간에 풍화소롤 해야지 어 각이다 더 가져와 내가 취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제 각이야 maz자 그 때 по that as w y was 일단 이겼고 휴 아 제발 아 추워 한번만 오케이 언제 태키 나오는지 말씀 안하셨으니까 이번 게임 끝날 때까지 한 장이라도 나오면 만원이죠? 저거요 언제라고 말 안했잖아 그래 이번 게임 끝날 때까지 아니야? 아 왜 또 말 바꿔요 판다로 태킬라고 에? 왜 말 바꿔요 아 레벨업 한다고 이길 것 같지가 않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죠 아 근데 3기계 좀 먹어야 되는데 벌 먹기 어디갔지? 저 LD 플레이어었어요 LD 플레이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오오야 오우 지는 줄 알았네 레벨업 안하시면 좋네 오? 아! 자이로 줘요! 자이로! 자이로! 자이로 코파! 제발! 아! 제발요! 아니! 자이로 줄 수 있었잖아! 둘 중에 하나인데 50% 확률이었는데! 아! 아아아아악! 줄꺼면 소총수라도 하나 더 줘! 이성이로 들으면 쓰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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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자이로! 아! 50% 확률인데! 이런데! 50%라도 안 나오는데 로또가 되겠냐고! 아! 진짜! 50%도 못 먹는데! 진짜 리얼루다가! 아! 이 새끼 또 질환한다! 그만 쏴! 어! 이겼다! 아닌데? 아! 에임 실화냐? 하... 어? 본인 방금? 테키랑 자이로 두 장 나와서 알 박는 상상 어떤데? 어... 하하! 경기 아! 제발!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고블린 특! 마하템 닫아익서! 반박시 오알모! ㄷㄷ 오우 정말 멋진데! 하지만 이젠 내꺼야! 진짜 맹독이라도 줘라 진짜 열받게 하지마 맹독이 달라고 했어 아니면 얘 2성 주든가 꼴받게 하지마 진짜 아! 하.. 너무 열받는데? 나 지금 2페어야? 3페어 아니야? 2페어 아니야? 3페어야? 5페어 아니야? 알바껏 테고 잠깐 쓸까? 체력관리 엄청 잘될텐데? 그럽시다 얘네 나중에 쳐 어차피 돈 많아서 판다 확률이 어디서, 어디서 나왔냐? 이거 클릭해보면 나오잖아 12% 이 시너지 25% 어,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휴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의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니, 너무 안 주는데? 이 성 좀 주세요 아까 누가 50%라고 했어?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취권도사가 드워프 시너지를 받아서 얘를 준 거잖아 그러면은 드워프 종족은 저격수 아니면 자유로밖에 없는데 얘를 준 거니까 50% 확률이잖아 어찌됐든 얘를 줬다는 거는 드워프 시너지로 이걸 준 건데 그거 얘기한 거지 내가 설명을 너무 똥같이 했나?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새벽 4시에 골크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없다고, 임마 나 좀 더 좀 더 간절한 자유로 진짜 줘라 좀 더 간절한 자유로 아, 주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 얘 왜이렇게 잘 나와? 에잉? 악마 고블린은 에반데 음 추수도 없는데 뭐하러 이거는 둠 2성 쓰면 뭐 잠깐 쓴다고 치고 요거나 들고 하자 아 기계 다 죽었네 아 기계 다 죽었네 왜 이렇게 달라? 아니 둠 안 쓸 예정이긴 한데 둠 쓰고 싶긴 한데 얘 나 만났나? 저거 연속 먹으려면 둠 쓰는게 맞긴 한데 안 만났는데 아 초라이 왜 이렇게 빨라? 아 투강기구나 악마 악마 깨더라도 둠을 써본다? 악마 깨더라도 둠을 써본다? 연속 먹고 싶다 악마 그냥 깨고 한번 넣어볼께요 쯧 다름에만 넣어볼께요 다름에만 넣어볼께요 아 아 연습 끊겼네 아씨 먹고 싶었는데 둠 2개가 궁을 다 못 썼네 멈췄는데 어차피 못먹는거였네 어차피 못먹는거였네 충대 몰라 봐서 지금 어차피 맹덕이가 없어갖고 차라리 충대그랄까? 차라리 충대 차라리 충대 악물관에 전시된 빈 껍데기나 확인하는게 좋을걸 적은 환사하는데 질렸나보군 고쳐주지 아아 안돼 이러면 못한다고 충대 아 아 님들 아까 그림 나온거 버렸나? 그림 나오지 않았었나? 제가 그림 버렸나요? 어어 야 미친 잠깐만 일단 6개개 일단 6개개 파 멸자 파 멸자 파 멸자 파 멸자 파 멸자 먹었다 먹지않았어? 나이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사는데 질렸나보군 고쳐주지 오공도 나왔고 오공도 나왔고 천지는 쓸쓸한데 소월은 당당하게 잘도 가네 아니 어정이 안나왔냐? 야 오공인성 가자 가자 오후 멸차 멸 ruler näch hott 여ckt 살아남을 목숨은 없다 풋 치 으어우 픈 Trent 폭발이야 나 역시 너를 들여다보리라 뭔가 이상한데? 어? 잠깐만 나 뭐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거지? 있는데? 애송이 두 개, 뭐야? 아... 괜찮아? 어차피 이겼어 흐흐흐 애새끼가 두 개 들어있구나?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네 나를 몰라보는구나 아 뭔데 이 새끼 이거 빠져 열받게 하지마 진짜 아 영파 빼고 이거, 이거 넣으려고 했지 영파 어차피 빼야되니까 나 그냥 리로이드 좀 돌려야되는데 님들 사소해 사소해 서울리퍼 나중에 6기계 빼고 넣을거에요 도미 아 저, 점단 어정줄걸 우리 멜자 어딨니? 점성이 삼성하죠? 아이 근데 오공하고 싶어 오공 영상 한번 올려야지 오공 영상 한번 올려야지 흠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안 그래요? 아니 비단배만 하나 더 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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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아우 잘 이긴다 잘 이겨 좋아 리프각을 봐야겠지? 아 그냥 이거 리프 본다고 생각하고 마하템고 모르자 아이 잠깐만 자이로쿵 위치가 좀 메롱인데 잠깐만 어정궁 어디다 까니? 죽어라 황금 기계심장 4개 모았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줘야 돼 안전하게 31라운드 레벨업 합시다 31라운드 레벨업하고 황금 기계심장 6개 최소 5개 다 풉니다 야 진짜 오공 줘라 진짜 이번에는 진짜 줘라 최후에는 자이로 빼고 이거 쓸거에요 자이로는 삼성 안봐요 오공 삼성 가능 불가능 도박하도록 오케이 아이 도박증 그만해 이 도박 충독자들 나 1분 드릴게 1분 31라운드 못보게 이 장롱 왜 쓰는거지? 가면 나쁘잖아 이거 일단 리프 일단 인성 자이로는 안할게요 신현을 들여다볼 때 나 역시 너를 들여다볼까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의 적이라도 상관없다 와 될라나? 일단 오시면 모아야겠다 이게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기계심장 좀 이따쓸게요 지금 충분히 세니까 우리 오공 어디갔어? 우리 오공 어디갔죠? 혹시? 보신 분? 아니 나올 것 같긴 한데 돈이 없어서 그래 지금 내가 돌리면 나올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 뽑겠어 지금 근데 우리 오공 어디갔었어요? 이 새끼 너 어디갔다 왔니? 혹시? 아 다 지네 다져 아 기계심장 못먹어네 이기긴 했는데 아 불안한데? 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 몇 장 찾아야 돼? 두 장 다섯 장 필요하자 다섯 번 리로에 다섯 장 찾는다? 일단 36라운드에 다 쓰긴 할게요 어정삼성 포기할까 생각 중이야 지금 아 이게 왜 아무것도 못하냐? 너 그냥 관전인데? 얘가 너무 센데? 줌 써야되나? 저게 아무것도 못하네 이 정도 위험은 오수치 다섯 장소 탁 쾅쾅쾅쾅쾅 이 몸 폭발이야! 가나라! 그 버튼 건드리지마! 아하이! 경고했잖아! 이거지? 하하하하 이거야 와! 삼성이 겁나 잘나오는구나 이게 이렇게 바뀌고나서 님들아 와! 준혜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이제 4악만 넣으면 돼요 님들 이제 자위로 필요없어 이제 4악만 넣으면은 끝이야 이ağı 와아 드디어 5공영상 뽑았다 와ا시 와아 빠생 와아 와우와우 소라기 3속 어쩌라고 2코 3속 자기가 아 준넬을 텐데 아 잠깐만요 헤헤 의림도 없지 컷 휴우 이거지 이거야 겁나 세다 약하지 않다 사악마가 훨씬 좋아요 자이로 2성 쓰는거 보다 자이로 쓸거 있으면 아까 삼성각 봤지 그냥 일로와 일로와 아 잠깐만 아이 그만 묶어 그만 묶어 아르갈리 삼성 어쩌라고 짚고 어 어쩌라고 센데 잠깐만 아우 그냥 툭 빼기 신득 좀 그만해 어 깨알같은 야수시노지 오졸달이 에 잠깐잠깐 나는 나무와 척을 베어버리기 잠깐잠깐 야 맹독용 나 그쵸 언제 영화에 나오는데 어 효율 최대로 와 이게 맹독이 안나오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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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갑자기 아 뭐해 놓은거야 또 한 번씩 알 수가 없네 이번 라운드 끝냈어야 되는데 육흥마 아니지 않아? 육흥마야? 와 데미지 미쳤네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의 적이라도 상관없다 템 좀 한 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오공이니까 여의봉 갈게요 흐흐흐흐 쓰읍 단순한데 너무? 오공 비단뱀? 오케이 오케이 오공이니까 비단뱀 아 비단뱀이래 여의봉 온 아 아 그만 좀 어정 어정이다 했는데? 내가 너를 기억하나 아니 어정이 너무 세갖고 50에 활약할 새가 없네 휴 아 이거지 아 님데비 내가 이거 패치한 다음에 6개기 처음 해봤는데 삼성 진짜 잘 찍힌다 진짜로 아 괜찮은데? 근데 왜 가치가 39로 나와? 어? 말이 돼? 내가 지금 오코가 오코 삼성만 해도 얼만데 이게 와 지렸다 도룩 냈다 찢었다 진짜 안 묶였으면 50이 머리 다 깼을텐데 휴 가능이었죠? 결과 선택하겠습니다 가능 54% 50삼성 불가능 46% 켄트로스님 10만이나 걸었어? 의림도 없지 어 밤선생님 한번 땄네? 하하하 50삼성 가능이었습니다 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이거지 오랜만에 오코 삼성 하나 찍었네 아 야 50 나오고 시즌이 바뀔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드디어 한번 올리네 드디어 한번 올려 근데 사실 50 효율은 육냐수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삼성 찍으려면은 육냐수에서는 어림도 없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육냐수는 내가 일찍 죽거나 상대가 일찍 죽거나 둘 중에 하나에 50삼성 절대 못 찍어 육냐수로는 왜냐면 육냐수가 한번 때리면은 이게 약간 약자 밀시가 잘 들어가갖고 때릴 때는 겁나 세게 때려요 그래서 맨날 고블린으로 50삼성 노려봤는데 와 이거 패치 이후에 진짜로 6기기 할만하다 나 사실 이번판 대깨로 왔잖아 고블린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막 벌먹기 1성 데리고 계속 올라왔잖아 아 괜찮은데요? 6기기 그냥 대깨로 할만한데? 9레벨의 오코가 내가 원하는 오코가 뽑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어 6기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전 시즌에 6기기 티어가 한 3티어 정도 됐다면 지금 시즌에 한 2티어 정도는 줄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3박자 맞게 나오기가 힘들어 파멸자에다가 자이로랑 어정까지 이 3개가 동시에 나와야지 6기기 파워가 센데 이렇게 3개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아이 좋았다 좋았어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 오콩 믿고 있었다고 아 오콩 동암 보여드릴게요 오오오오우 오오오오 작지 않아 커다랗다 우라마다 100발이네 오 삼성 되니까 머리가 하얀색으로 변하는구나 오콩은 나는데 이거 스킨이 더 멋있긴 하다 오 스킨이 훨씬 멋있네 이거 왜 안 샀지나? 이거 개간진데? 스토리 점 뭐야 아 삼성 떴다고? 아 50삼성 보여드렸습니다 휴